네, 이번 시간에는 구조조정의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내용은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구조조정의 심리학,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해고와 감원 감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직 구성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동영상 두 개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대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렸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핵심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입니다. 최근 매각설에 휩싸인 제1기획 주변. 직원들이 3, 3, 5호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죠. 비품별로 위로금이나시고 얼마씩 쓴다 이런 시간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 측은 부인했지만 최근 삼성그룹의 구조조정 의지가 강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2014년 방위산업 부문을 한화에 매각했고 지난해에는 롯데그룹의 화학계열사를 팔았습니다.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고 전자, 금융을 주축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화는 삼성에서 인수한 회사들을 주력으로 정하고 제약, 자재, 광고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접재를 낸 포스코는 철강과 무관한 34개 법인을 정리했고 올해도 35개 회사를 더 팔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두산도 공작기계와 방산 등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면세점을 비롯한 유통을 새 성장동력으로 정했습니다. 현금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저것 해보기에는 시장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하루하루가 피날리는 생존 경쟁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엔 계열사 숫자가 곧 경쟁력이었지만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고착된 지금은 시너지 없는 계열사는 큰 부담일 뿐입니다.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불황대는 더 크게 미치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슬물 경기와 금융시장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감원과 희망 퇴직 등 인력 구조 조정에 돌입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공황급 경기 호퇴가 지속된다면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정리 해고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기업들의 인력 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일부 사업부의 휴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휴업이 결국 강제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휴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2위 업체인 만도도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주물, 유압식 브레이크 등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누적 적자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 퇴직 이후에도 유휴 인력이 발생할 경우 순환휴직, 전환 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부문 구조조정에 친우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약 18만 9천대로 지난해보다 26.4% 감소했습니다. 내수, 수출 모두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가동률은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경쟁력이 약한 사업부를 정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입국 제한으로 하늘길이 꽉 막힌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유가 폭락에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 국내외 소비 침체에 허덕이는 자동차 업계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재로 커지면서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감원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니투데이 방송, 원순우입니다. 이렇게 몇 년 전에도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요. 올해도 굉장히 힘든 업종이 많죠. 여기서도 지금 자동차, 항공, 여러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계에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 바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구조조정의 정의를 보면 사업의 구조와 조직의 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외 기업을 보면 이런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보다는 기업의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구조조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가 항공업계의 코로나로 인한 승객 자체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가 대규모 해고와 아예 월급이 나오지 않는 거의 6개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아예 지금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서 봤듯이 삼성 같은 경우도 벌써 4, 5년 전에 그런 삼성테크민이라는 그런 회사를 하나그룹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전자와 금융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그렇지 않은 화학이나 여러 가지 기계산업 같은 것들은 다 하나그룹, 롯데그룹으로 다 매각을 했던 거죠. 제1기획은 아직 매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나오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구조조정의 목적이라는 것도 예전에 그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CEO였던 잭 윌치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방대한 사업조직을 갖고 있던 G를 크게 서비스 사업, 테크놀로지 사업, 핵심 제조 사업의 세 가지 영역으로 재편하면서 세계에서 1위 또는 2위가 되지 못하면 과감하게 다 퇴출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층구조를 3, 4단계로 축소하는 그런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잭 윌치는 성공적인 사례로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업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장 변화와 고객의 욕구 변화에 보다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욕주를 더 잘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경영자원의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보다 수익성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시장 변화에 적응해 가기 위함이다. 라는 게 구조조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최근 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국내의 사례를 보면 이런 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조직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m&a 라는 걸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m&a 가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바로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산을 사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라는 것은 두 조직이 동등한 지위와 세력을 가지고 합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동등한 지위와 세력을 가지고 합치는 경우보다 인수합병이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단독으로 자기네가 생존하기 힘든 조직이 다른 조직의 그 자기네 회사를 파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좀 사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이 현재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지금 현재 그런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지금 주력이 되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에요. 그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두산 두타라고 하는 동대문에 있는 두산그룹의 빌딩도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하려고 하고 두산의 다른 계열사들을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계 중장비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하려고 일단 대상자로는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시아나도 인수합병을 기다리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룹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 무산됐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어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결국은 이제 그런 조직의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감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인원 감축하죠. 정리해 보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직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진짜 어느 기업이든지 이런 위기를 다 닥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조직 감축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그죠 여기서 이제 해고된 종업원 물론 조직 감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조직 구성원이 천 명이었다면 그중에 뭐 300명은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해고된 종업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고된 종업원들은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리적인 손실도 막대하죠. 그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 이래서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리적인 저하 무력감 무가치감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죠. 아 내가 무능해서 회사에서 잘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일단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나타나겠죠. 불안과 긴장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실직 후에 재첩된 집단보다 실직 상태로 남아있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인지 반응 같은 경우도 실직에 대한 귀인과 재첩에 대한 기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 내부 귀인을 하는 경우 내가 나이가 너무 지금 많이 들었나 보다. 그 다음에 기술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식의 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해고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부기인은 우리 정부정책의 실패를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 추구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을 자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사실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종업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6개월 이상 지금 지급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연일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자기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예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원인을 대부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신체 반응 이라는 것도 많은 좋지 않은 증세가 나타나죠. 기관지역 심근경색 장애성 폐병의 발생률이 높다 라고 나타나고 있고 심장질환 호흡의 가쁨 시각에서 문제 등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된 종업원들은 모든 것이 다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실직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반응들도 다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존자들의 즉 살아남은 종업원들의 반응도 사실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남았으니까 안도감은 같겠지만 나도 저렇게 내 동료들 처럼 회사에서 분명히 잘릴 수가 있겠구나 해고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생존자들의 반응 결정요인들을 보면 인원 감축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압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즉 해고시킬 사람들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선정했는지 에 대한 부분에서 공정성 있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해고자들의 적응을 위한 배려 행동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상담도 해야 되고 퇴직금 제고하고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선 해주는 등 그런 부분들이 생존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자들의 반응은 해고된 사람들보다는 지금 당장은 안심을 하겠지만 그것도 완전한 안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저 친구는 잘렸는데 내 동료는 잘렸는데 해고를 당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죄책감도 어느정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직에 대한 몰입이 감소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나도 다시 옮길 회사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안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직을 탐색하게 되고 뭐 당연히 인원이 감축 됐으니까 해고 돼서 나간 직원들의 일 까지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직무 만족 당연히 감소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래적 심리적 계약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리적 계약도 파괴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조직 감축 뭐 인원 축소 그런 조직의 어떤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거래적 계약에 또 관심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 월급 받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고 금전적인 관심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도 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안정적 업무 수행 내가 적어도 큰 잘못은 하지 말아야겠다 도전성 부족해져요 뭔가 위험 리스크한 부분은 안 하려고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래서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당장 짤리지 않았으니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고된 사람들 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런 해고된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들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회사의 분위기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종업원들 한테서도 ADD 증후군 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애프터 다운사이징 디서티피케이션 신드롬 이라고 해서 조직이 축소되고 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기업에 남은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정신의 황무지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당연히 소위 얘기하는 멘붕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단계를 보면 정신적 혼동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안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막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자기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내가 이 조직에 좀 더 남아있기 위해서 뭔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 더 업적을 내지 않으면 나도 잘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 기간이 분명히 생기겠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 편하게 회사 다니는 그런 상황은 사라지고 항상 매번 그런 긴장 속에서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 억압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나중에는 결국은 정신의 황무지화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황무지화까지 겪게 되면 이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어떤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정리해고, 해고당한 사람,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 양쪽 다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직 구성원들의 문제를 우리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관심있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일반인들에 대한 우울증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불안하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과 인수에서의 심리학의 역할도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조직 간 통합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화적 차이, 당연히 기업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런 틀린 기업들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합병과 인수, 인수합병이 일어났을 경우. 특히 모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질적인 그런 기업 문화, 두 개의 기업 문화가 서로 합쳐졌을 때 굉장한 진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만 된다. 근데 이제 인수에 성공해서 어떤 한 회사를 합병시켰을 경우에 그 점령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상 조직에 대한 오만함이라는 게 바로 점령군의 입장에서는 오만한 생각이 들잖아요. 너네 회사 망해가는 회사를 우리 회사가 살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너희보다 우월하다.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오만함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간의 합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하나의 부서로 뭉쳐져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합병된 회사의 직원들한테 뭐 그 인수한 회사의 어떤 임원이 위에 임원으로 나타나 나오겠죠. 오겠죠. 왜냐하면 그 인수된 회사의 임원들은 다 사표를 내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인수한 회사의 임원들이 윗사람으로 오게 되고 또 팀원들은 또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다 그런 회사에서 오게 되면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자제시키긴 하겠지만 은연 중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문화에서의 오만함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관행 신념이 더 우월하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니네가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뭐 관리에서의 오만함도 있죠. 니네 회사가 막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상 조직의 저항도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이전 회사의 그런 뭐라 그럴까 조직 몰입이 굉장히 강했다면 그리고 대상 조직을 자꾸 중요시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한들 이미 그렇게 합병된 인수합병된 상태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예전 조직의 많은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이 회사의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해 갈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슈로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의 반응을 보면 비자발적인 해고도 나타나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합병된 회사의 경영층들은 당연히 다 나갈 수밖에 없죠. 그죠? 새로운 인수한 회사의 임원들이 경영자로서 경영층에 많이 올 겁니다. 물론 모든 경영층이 다 해고를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또 비자발적인 해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탭 부서도 마찬가지죠. 스탭 부서 같은 경우도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죠?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힘든 부분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불신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탭 같은 경우 경영층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이직도 나타나요. 야 이건 내가 뭐 이런 굴욕을 겪어가면서 계속 이 회사에서 남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의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자유 스스로가 회사를 떠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반응을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을 관찰하고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합병이 일어났을 때는 그 조직 통합을 어떻게든 빨리 이룩하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 그 남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상실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 우리 회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생존을 못해서 이렇게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나 이렇게 살아남아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분노 우울감 그리고 응집력은 되게 강해져요. 동료들하고 자꾸 더 강하게 뭉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결코 도움은 되지 않아요. 도움은 되지 않는데도 그러한 응집력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야 우리를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직장 내에서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러저러한 부분들 우리가 노조의 그런 회사에 대한 저항도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선 이제 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조직에 대해서 불공정을 지각하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행사하는 보복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반사회적인 행동이에요. 우선 제일 이런 불만을 촉발하는 요인으로는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겁니다. 난 저 친구하고 나하고 공정하게 대우가 안 이루어지네. 누구는 포상자가 되고 나는 포상을 못 받아. 왜 그렇지? 우리 똑같은 팀원인데 이런 어떤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그리고 또 심리적 계약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자기가 주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지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불만이 촉발되지요.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의 규칙이나 기준이 변경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조직의 규칙, 규범,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분명히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리적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개인의 지위나 세력을 훼손하는 문제도 또 생깁니다. 종업원을 궁지에 빠뜨릴 목적으로 파멸적인 비난 또는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발산, 해소, 간직, 폭발이에요. 발산이라는 건 다른 제3자에게 나는 억울해 자기의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로하는 그게 이제 발산에 해당되는 거겠죠. 제3자에게 토로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해소라는 건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가능한 그런 설명을 찾는 노력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이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해소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찌 됐든 그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닐 거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경우에 간직하는 거죠. 뭐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도 떳떳하게 한번 그런 대우를 받아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간직하는 거고요. 폭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엔 포상을 못 받아 그래 다음번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반드시 1등 포상을 받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폭력 행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난 이거 내가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참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막 직접적인 폭력 행사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경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보아왔던 사내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랬을 때 이런 공격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어요. 그죠? 뭐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공격 행동이 유발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차분하고 급하지 않고 좀 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격 행동을 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적인 요인도 공격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밀집도 혼잡에 대한 지각이 너무 막 그냥 복잡하고 막 그런 그 사무실 환경이나 막 그런 것들이 더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소음도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소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처 전략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큰 회사일수록 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예방 전략이라는 것은 뭐 종업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응 전략 노조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특히 비상 대응하는 그런 직원들의 또 행동요령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 그런 어떤 이런 공격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종업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발생했을 때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재활전략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심리상담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꼭 공격행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조직에서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고 여러 가지 갈등 심리적 긴장감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심리상담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심리학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임상 상담심리학한 사람들이 기업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에서도 가끔 우리 학과로도 그런 인력들을 채용할 생각이 있다는 그래서 뭐 좀 학생들을 좀 지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많은 기업들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이런 조선소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 상담을 하고 심리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상담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가 종업원들 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그런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구직 효능감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해고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 자발적인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비자발적인 해고를 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 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또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구직 효능감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또 재교육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을 앞둔 종업원들 한테 퇴직 교육 퇴직자들을 또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직장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우리 심리학 쪽에서의 많은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구조조정 과 관련해서 또는 이런 인수 합병 에 의해서 조직 통합 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 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대두 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파트를 나갈 계획 인데 이 구조조정 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성공을 한 기업도 있고 구조조정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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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